왜 쿠키야 6랩까지 rp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탑 잘하고 있네 집이요? 지금 가면 돼요 지금 지금 가면은 집 갔다가 여기 오잖아? 그러면 정글몹이 딱 나올거야 핑어 하나 사주자 핑어 하나 사주자 렌즈요? 렌즈는 그냥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봉석아 아휴 아휴 일단 원딜부터 이즈한테 주고 나이스 에이 아휘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느낌 없네 아휴 이걸 못 잡아 그라하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를 정글 먹을 칼부를 먹으러 넘어오냐 진짜 배짱 대단하다 그라하스가 뭐 진짜 스킬 하나만 꽂았어도 잡은건데 스카노 2섬마에요 Q섬마 하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스카노가 Q섬마인 시절은 거의 클템 스카노에요 그거 바뀐지 진짜 몇 년 됐는데 쿨템 명예하던 시절에는 Q섬마였지 블루 드림 기다려보세요 이거 먹고 드림 아 뭐야 저 목소리 새로 나왔어? 간다 간다 허를 찌르는 6레벨 일로와 아 이거나 먹어 여기 창조심 해라 진짜 이상하게 죽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진짜 무섭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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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이렇게 이상하게 죽을 것 같냐 아 아우 나 진짜 신용도가 없어 이게 원딜로 가니까 홍석이 원딜로 가니까 너무 불안해 개울가에 그냥 개울가에 있는 그냥 어린 자식 개울가에 내놓은 기분 사실 그 기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바꾼 나이스 3킬 나이스 3킬 나이스 아 이런 아 아 아 진짜 어설픈 애들이 맨날 저거 외줄타기 한다니까 어설픈 애들이 특히 그래 치겠어 진짜 아 난 어설프게 난 외줄타기 안해요 못하는 거 알아서 외줄타기 안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어어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찬바풀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거 바텀 한 번만 더 던지면 진짜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안 돼 이제 더이상 우리 올라푸드 있단 말이야 미통기 안 장난 아니야 우리 팀 카이사 3킬 먹었어 아까 현상금이 다 이쪽으로 갔어 갑자기 이 지랄 설마 얼건가나 아 아씨 얼건가 아 아 이 놈 새끼들 하네비가 마따로 혼 좀 내줘야겠어 정신들 좀 차려라 라이너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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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너무.. 너무 상.. 아.. 에반데 진짜 어? 모르고 있나? 아.. 아.. 못 잡는 거 아니야? 아이고 상대편이 AP가 많다는 것 밖에는 희망이 별로 없는 거 같네 오면 딴 데요 그래서 그런가요? 와드가 있네요 와드부터 좀 지읍시다 일단 아니면 노프린 거 이용해가지고 전령을 먹는 방법도 있어 여기 올 거 같거든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레비의 틀리가 부들부들거리고있다 정신등 차려더라 이녀석아 안도와주냐 얘들아? 아씨 짜증나네 어우야 안돼 타마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? 아 못막을라나? 아 막았다 막았다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조심해야됨 아 드래곤이었네? 아 이기고 싶은데? 아 마방템 올려줘 마방 쭉쭉 올려 이즈리얼 미드로 딱 세운 다음에 카이사가 600골드 이거 한번 먹어야겠다 뭐야 어떻게 먹지? 약간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거 먹어 이즈 야! 어우 이걸 못먹냐 미치겠네 아우 이걸 못먹냐 미치겠네 아 얘들아 난이 좋을 것 같은데? 아 아 진짜 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다보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정신 차리란 말 와 이거 진짜 킬을 얼마나 매겨줬는데 와 이걸 캐리를 못해 미치겠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이거 뭐있다 여기 뭐있어 하아 지옥이구만 진짜로 미쳤다 미쳤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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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필요도 없어 진짜 아씨 빙결박아 와드도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위쪽에 라이즈 혼자 놀고 있긴 하는데 아 나이스 이번에 킬 제대로 먹었다 이즈류 어우 나이스 적응형 투구 이거 사야되는데 아 돈이 안나오네 아 큰일났다 이거 먹을 수 있으려나 시간 되나 완전 버스트 해야되네 아 아 이제 적응형 투구 나왔음 아 그래 탱크하길 잘했다 탱크하니까 그래도 킬을 만들어줄 수 있어가지고 바로 쳤는데 오바 아니냐 좀 오바 치는 것 같은데 와 먹네 올라프 없어가지고 와 아 이거 돼지용도 없는데 먹어 이게 카이사인가 뭐 아 뭐 괜찮아 버텨야지 뭐 아 올라프니까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날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조합도 씁니다 아니 뭐 지금 라이즈 없을때 뭐 이쪽 잘라도 되구요 멀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쓰레기같네 진짜 아 아 나 열매만 없고 이거 바텀 다시 해보자 라이즈는 없다고 하라고 하고 잠깐만 이제 말 울리면 안되는데 이리와 아 뭐야 와 와 와 와 와 이거 얘넨 틀 올 에이 올 에이 피인데 마방이 없어 간호우네 비즈렐 죽었나? 아 아 스트레스 아 진짜 아 하 진짜 라이너 3명 진짜 극혐이네 아 아 상대편 오레이피인데 이걸 져야 돼?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 스트레스받아 아 딜러라도 하면은 내가 재밌게라도 하는데 어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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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마오카이요? 마오카이 쓰레기죠 딜이 없잖아요 일단 딜 없으면 힘들어 그나마 스카노는 거의 한마영을 제압해가지고 딜러한테 킬 하나를 떠먹여주니까 쓸 수 있는거지 그나마 스카노는 그나마 스카노는 구신등듣 Adrian 독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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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